안녕! 아니 재연님 어른요! 아니 얼른 나와서 얼른! 아이 재연님요! 아이고! 어휴! 오우! 어휴! 아이 재연님 좀! 오우! 너가 없어졌어! 어휴! 아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니, 새우님, 저요. 아니, 새우님, 알았냐? 오우, 나 오우, 나 오우, 나. 나 온 김에 인사 한번, 인사. 하하. 여보게, 선비. 우리 나온 김에 동성명이나 아시더? 아 예 그래시더 아 예 그래시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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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게요 아니 저놈의 토네기가 버릇이 없구만요 아 예 그럼 옛날 갈지도 안 되는 걸 옛날 벨도 우리가 했는가 아니 그래가지고 이마에 대쪽 같은 걸 덮어 쓰고 양화이라카나 아니 그라마 오늘 이 바닥에 그 내보다 더 안전거에 어젯도 말이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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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 저한님이요 아니 지도 인사아 나도 인사아 인사하기름 마차관님들 뭐 해삼에 그려 있니깨 여보게 선비 내가 얘도 이 4대부의 자손일세 아니 뭐 4대부 끝까지 끝까지고 여보게 양반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8대부 그 8대부가 뭐라 8대부가 여보게 양반 8대부란 4대부의 갑절이지 뭔가 여보게 선비 우리 할뱀은 문화시중을 지내셨다네 아니 뭐 문화시중 끝까지 끝까지고 여보게 양반 우리 아뱀은 바로 문상시대일세 문상시대 아 니 그 문상시대가 또 뭐라 문상시대는 여보게 양반 문화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그 참 별꾸나지 나볼다 아니 그래 지침한 놈품은 제일인가 아니 그러면 또 뭐가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학식이 여보게 선비 나는 4서3경을 다 읽었다네 4서3경 아니 뭐 4서3경 4서3경 여보게 양반 아 나는 8서3경을 다 읽었다네 8서3경 아니 뭐 8서3경 도대체 8서는 어디에 있고 내가 들어서 6경은 또 뭔가 아니 세님이요 왜 나무한 6경 그것도 모르니깨 아니 8 days 아무원 아니 중의 바람 아경 봉사의 엥경 약풀의 길경 아니 세님이요 천연의 월경 아니 무슨 나나 세경 왔다 세경 아이고 아니, 그래. 저것들도 다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고 하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응? 여보게 선비, 그 우리 싸워봐 잡히자. 하자인데, 저 짜있는 분해나 불러서 술이나 추워놓읍시다. 아, 그거 좋지, 좋아. 야야, 분해야! 아, 나 시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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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아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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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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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내들 보소. 이 소불알 먹으면요. 양끼 역시 좋으이잖아. 아니 뭐라고. 양끼에 좋다고. 양끄라는 이불알을 내가 사지. 어허. 여보게 선배. 내가 아까 처음부터 내 보고 만든 사람이 됐으니. 이 불알은 내 불알이 있어. 내 불알이 있어. 어허 내 불알이 있어. 내 불알이 있어.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이 소불알 하나 가지고 양관은 지구라리라 카고. 선비도 지구라리라 카고. 저 짜 있는 저 백종놈도 지구라리라 카이. 대관절 이 불알은 무무라리라. 180평생 살았다마는 이 소불알 하나 가지고 싸우는 꼬라지는. 처음 본다. 처음 가. 양끼 무릎스럼두라.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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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이, 안제만 제라! 하이마이, 안제만 제라! 하이마이!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 뒤풀이 잠깐 하고 연예자들과 같이 기념촬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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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